앞으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독촉장까지 보내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사는 이완식 씨. 최근 한전으로부터 밀린 전기요금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주시 권입동의 주택에서 5달 동안 전기요금 58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곳에 살아본 적도 없고 연고도 전혀 없다는 게 이씨의 얘기입니다. 연체를 대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와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황당해요. 제가 살던 집도 아니고 전혀 이러면서 모르는 집 주소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 씨가 전기를 썼다는 주택은 얼마 전 철거돼 실제로 누가 살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한전 측은 이 씨가 이곳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곳의 전기 사용자로 이 씨가 잘못 등록됐었는지는 한전 측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된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미남요금 발생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전이 잘못 걷었다 환불해준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26억 원이나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허술한 요금관리 시스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